어휴, 못 봐도 참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피자집이. 여기서 일해? 미대 갔다는 얘기는 동창들한테 들었는데. 성공했네! 반갑다. 어쩌지, 강효주가 또 배달 오면. 그래서요? 남라이더랑 복. 아니, 목걸이 그 여자랑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거래요? 아우, 송가시네. 발 좀 치워봐. 아, 실장님. 강라이더. 네, 말씀해 보세요. 입 꾹 할 테니까. 강라이더. 남이 놈 좋아하지? 누가 눈 흘려? 당신 무슨 소린지? 눈동자 흔들리는 거 보니까 맞구만, 뭘. 아, 뭐야? 진짜 좋아하는 거야? 아, 근데 둘이 사돈이잖아. 누가 당장 결혼이라도 하겠대요. 암튼, 남라이더한테 입만 떼보세요. 그날로 확 간다 말고 온다 배달 대행으로 갈아탈 테니까. 알았어, 알았어. 입 다물게. 아니, 뭐 그것만? 어? 아, 두 사람 팍팍 밀어줄게. 뭘 밀어줘요? 보라이 뭐 옮길 거 있어요? 제가 도와줄게요. 아, 아니요. 어? 예, 사나 씨. 아니요? 아이구 쪽vil. 풍기다들.